네 안녕하시죠 아 예쁜 아가 까꿍 이제 100일 이래요 예 지금 할머니 품에 있습니다 할머니 품에서 아 있구요 이렇게 예쁜 아가를 지금 그려 봅니다 아 지금 100일 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머리가 많이 자랐네요 아 새까만 눈동자 입니다 그러니까 할머니 품에서 지금 안고 있어요 할머님도 아주 행복하게 아 손 손자 손녀 이렇게 헷갈리네요 예 예쁜 할머니의 옷이 묶감 납니다 자 할머니는 이렇게 해서 싸인 여기 들어갈게요 사인 들어갔구요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니 애기 엄마 또 그립니다 애기 엄마는 하얀 모자를 쓰셨어요 하얀 모자를 쓰시고 안경 쓰셨는데 어두워요 여기가 상당히 어둡습니다 네 그런데 스마일 아주 행복해 하고 있죠 할머니하고 이렇게 안겨 있는 것을 쳐다보시면서 행복해 하고 계십니다 예 이분도 역시 예 사인 들어갑니다 또 그리고 며느님도 같이 오셨어요 여기도 함께 그리겠습니다 예 예 며느님은 옆모습 아주 이뻐요 머리가 아 기름 바른 것처럼 바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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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빛나는 머리입니다 그리고 사각 머리핀 찍게 입니다 그리고 귀걸이가 여기 링이 하나 있네요 귀걸이가 이렇게 살짝 있습니다 자 사인은 조금 이따 드려가기 시작하구요 쇼트 영상 세 분 각각 쇼트 영상 올라가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시구요 또 우리 그 애기 유치원 다닐 때 한번 또 그려 드리겠습니다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행복한 시간